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잠은 잘 잤는데 좀 일어나기 싫을 때 이럴 땐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 해보겠습니다.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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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방금 일어났는데 너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녹음을 켜봅니다. 그래서 약간 반동을 들듯이 흔들흔들 흔들흔들 누가 나를 찰랑찰랑찰랑찰랑 조금 흔들어준다. 엄마 이거 좀 해줘 할 때만 엄마 흔드는 것처럼 자기 몸을 잘 그렇게 흔들흔들 진동을 주고 움직임을 조금씩 좀 더 봅니다. 저는 지금 옆으로 누워서 어깨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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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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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픔도 한 번 하고 기지개도 펴고 왜 이렇게 일어나기 싫지 와사비가 일어나기 싫구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와사비가 피곤하구나 와사비가 일어나기 싫구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 번 해봅니다 내가 일어나기 싫다 내가 피곤하구나 하는 것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느낌으로 와사비가 일어나기 싫구나 와사비가 피곤하구나 와사비가 피곤하구나 땡땡이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몸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호흡하면서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인식해 보겠습니다 와사비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와사비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기지개를 한 번 더 펴 볼게요 와사비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와사비가 일어나고요 싫구나 일어나기 싫구나 눈을 감고 계시죠 눈에 눈 근육을 천천히 눈동자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 오른쪽으로 한 번 굴려 보세요 그리고 왼쪽으로도 한 번 굴려 보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다시 자신의 호흡을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있는 눈을 감고 있지만 이 공간을 한번 인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들려오는 소리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어떤 소리다 이거는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판단을 살짝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살짝 눈을 한번 떠볼까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이는 것들을 그저 봅니다 호흡도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도 허용해 주세요 한번 같이 소리 내어서 하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아 그리고 눈 고개를 좌우로 살랑살랑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주변은 이 공간을 한번 눈으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 내가 밤새 잘 잘 수 있게 나를 지켜줬던 안전한 공간 그 고마운 공간 고마운 공간을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는 옆으로 살짝 누워서 한 번 일어나 볼까요 자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한번 하아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차우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양 두 발이 바닥에 잘 서 있는지 한번 관찰합니다 두 발을 한번 느껴보세요 두 발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요 정말 살짝만 그래서 진동을 좀 주겠습니다 둥둥둥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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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slipp 통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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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호흡을 합니다 호흡 또 하고 소리도 있다면 소리도 호용해 주세요 아 기지개도 괜찮고 엉덩이도 살짝 좌우로 둥둥 하면서 엉덩이도 살짝 움직여 보세요 체중을 오른쪽 왼쪽 이동하면서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도 한번 내고 몸을 좀 더 자유롭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내 몸이 혹시 진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볼까요 움직임이 어디에 좀 살아 있는지 느껴지는 곳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껴져서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 공간을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걸어봅니다 하나 둘 걸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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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좀 허용해 볼게요 걸음아 걸음아 그리고 손으로 공간에 뭐 어떤지 한번 만져지는 것들이 있는지 보고 만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안에 거실에서 샀는데 빨래를 널어놨어요 빨래를 한번 만져봅니다 잘 말랐는지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면 후우 하고 내려놓고 그저 손가락 느낌에 좀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책상도 한번 만져보고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번 만져볼까요 팔꿈치도 만져보고 손등도 만져보고 자신의 얼굴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천천히 걸으시면서요 천천히 걸으시면서요 그리고 내 배 내 가슴 이렇게 구석구석 만져보겠습니다 아이고 잘 잤구나 와사비가 잘 잤구나 와사비가 잘 잤구나 네 이제는 불을 켜볼까요 불을 켜고 공간을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하루도 굿데이